오늘은 강아지를 보는 것보다 선생님이 상하 씨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얘네들은 문제가 없어 상하 씨가 문제 지금 또 일이 있어 열심히 응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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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이게 아니 안녕하세요 보듬TV 강요 훈련사입니다 우리 개수쇼에 첫 광고가 들어왔어요 새로 소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 개 음식은 아닙니다 저거 많이 드시고 개 대지 마시고 다시 할까요? 우리 저 게스트 이게 저거 리아하고 강북인데요 리아라는 이름은 사실 저한테 잘 붙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경규 형님께서 애기때 찌개라고 이름을 지어주셔서 개울룡 촬영을 할 때 가끔씩 찌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리아 이야기를 하는데 리아는 잘 컸는지 잘 지내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저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사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친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 분들 굉장히 중요한 날에 간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약간 좀 피해 다녔던 게 사실인데 오늘 만나네요 나와주세요 예 나와주세요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니 convenience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겠냐? 저 찌개예요. 아 얘가 찌개예요? 오우야. 리아예요. 우리 조금만 할 때 봤는데. 그렇죠. 희바나 때 봤잖아요. 조금만 할 때 봤는데. 잘 잘 샀어. 잘 샀어. 아유. 아까 뭐 얘기했을 때 주연한 날 같다.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식에 내가 못 갔어요. 맞아요. 아니 못 갔어. 수많은 연예인들이 오셨는데 안 오셨구나. 아유. 안 오셨구나. 촬영이 있으셨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어우. 왜 못 갔지? 그때 뭔가 일이 있으셨다고 하셨죠? 우리 결혼식보다 또 중요한 일이 또. 아니 그 그렇지는 않죠. 이 친구들 소개도 좀 해주세요. 이 친구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 찌개. 아 리아 나이가 어떻게 되죠? 리아가 이제 3살이에요. 오우 귀여워. 이제 3살 됐고. 3살 됐고 얘가 이제 8살. 8살이에요. 얘가 이제 8살. 근데 왜 이름 바꿨어요 왜? 이름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찍기 괜찮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뭔가 세련된 이름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리아가 강동구 출신이라 강동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아 뭔가 강북 강동 좀 그래서 상하리에 리?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거기에 뭔가 어울리는 이름을 찾은 거죠. 근데 아가 어울리더라고요. 리아. 네 그래서 리아예요. 리아. 아니 저기 저 의견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 그래요? 갑자기 리아야 하더라고요. 아 갑자기 리아야. 아 리아구나. 저는 이제 찌개야 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하. 한 10분 뒤인가? 리아야로 바꿨어요. 리아야. 리아가 태풍을 키우게 된 거예요. 뭐라 하지? 그니까 처음에 찌개를 이제 제시가 먼저 안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막 좀 약간 긴장하면서 제시가 좀 쎄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았어요. 받고 나서 나 보자마자 찌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는 순간 저는 아! 이거는 운명이다! 우리 저희 이 친구는 이 친구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친구는 이제 강북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나 혼자 산다라고 그런 MBC 방송을 하고 있었을 때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작가님이 얘 간부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강남이니까 이름을 스스로 짓지는 않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뭔가 결정권이 없나 봐요. 아니죠.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가 개수쇼인데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이요? 아 뭐가 있지? 그냥 뭐 우리 개는 이래요 저래요 어떤 것도 좋아해. 이거 자랑이다. 참 사랑을 많이 받아요. 진짜. 저 친구는. 아니 저는 네 성격 너무 좋아요. 아무한테든 상호 협력관계를 맺는 이 성격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제 본인이 화났어요. 화도 내요? 화났어요. 화내요. 열받았어요 이런 거를 제대로 표현을 해요. 어 맞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저 화났어요를 제대로 표현해요. 귀엽게. 자 미안해. 이렇게 깨물어요. 깨물어요. 이게 개인기예요. 아 진짜. 아 이거 개인기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싫으면 그냥 앙 하고 물어요 살짝. 그게 어떤 거냐면 손등 치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엄마들이. 어 근데 이거는 장난을 되게 쳐야지 하는 건데. 아 진짜요? 집에서 장난 많이 치는구나. 아 이거는 오빠가 엉덩이를 너무 많이 물었어. 엉덩이를 왜 물어? 너무 귀엽잖아 엉덩이가. 엉덩이가 너무 귀여워서? 엉덩이 봐봐요.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자고 있으면 옆에서 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절대 안 깨워요. 그래서 엉덩이를 저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 일어나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앙 하고 물었어요. 저도 잠결에 물어가지고 좀 세게 물었어요. 그때부터 이걸로 시작했어요. 앙 하면서 막. 우리 강북이는 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저만 바라보는,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한 사람만 바라보고 강남이만 이렇게 셋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비밀 연애할 때도 같이 있었는데 아 비밀 연애할 때 그때는 완전히 상하 씨를 좋아했어요. 어 맞아. 맞아. 근데 리아가 오고 나서 바뀌었어요. 만지려고 해봐. 이렇게 봐봐요. 제가 이거 정리해야겠다 이러면 이렇게 꿰물어요. 이거 오빠 뭐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살살 물잖아. 아니라고. 세게 물어? 피를 났었어요. 봐봐요. 봐봐요. 세게 물어구나. 이게 강도가 좀 세졌어요. 진심이네. 근데 살짝 기분 좋죠? 저요? 많이 좋죠. 좋겠다. 도칠 의지가 없네. 완전히 내 강아지가. 아니 내가 예뻐해주고 내가 밥 주고 시켜주고 다 했는데 오빠는 하는 거 없는데. 그래서 걔는 훌륭하다 찍고 나서부터 이제 멀어져서 이 둘이 리아 바로 데리고 왔잖아요 저희. 그치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강국이가 멀어졌어요. 선생님 때문에. 되게 친했는데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네 그럼요. 강국아 그러지 마. 강국이는 전달을 되게 잘해요. 무슨 전달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얘를 냅두고 살짝 편의점 갔다 오려고 하면 우와아! 소리를 많이 싫어요. 왜 그럴까? 우와아! 목청이 좋아. 보통 문제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구나. 이분은 싫으면 싫다는 표현이 세요. 우와아! 그래서 얘기만 하면 돼요. 언니 갔다가 금방 올게 하면 안 해요. 근데 얘기 안 하고 나가면 우와아! 진짜? 진짜. 그래서 엄마가 밑에 친 살거든요. 놀라서 올라가요. 뭔 일 있나 싶어서. 되게 표현을 잘해요. 그리고 강국이 개인기 하나 또 있어요. 보이세요? 이빨 닦자고 하면 와요. 그거는 진짜 싫어하는데. 얘는? 얘는 좋아요. 이빨 닦자. 이빨 닦자. 일로 와. 아이 착해. 아 이빨 닦을 거예요. 폐등식으로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빨 닦자. 그래서 평소에는 안 오는데 이빨 닦자 그러면 와요. 맞아. 이빨 닦지만 그때 올 수 있어요. 저한테.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제가 이빨을 잘 못 닦여요. 근데 이상화 씨라는 구세주가 와서 너무 감동을 먹은 거죠, 얘가. 그래서 너무 시원했나 봐요. 너무 시원했어요. 이게 이빨 닦는 거지 라고 느끼고 다음날부터 이빨 닦자 하면 뛰어가더라고요. 야 얘는 신기하네. 이빨을 좀 안 지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이거 진짜 자랑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자랑이다. 박수. 오늘 제가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뭐지? 오늘은 강아지를 보는 것보다 선생님이 성화 씨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약간 좀 심해요. 뭐가? 강아지가 집에 있으면 한 1시간 30분 정도는 잠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도 안 돼. 왜 안 돼? 아, 집에 가야 돼. 우리 애기들이 있어. 아, 이게 좀 심해졌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은 문제가 없어. 상화 씨가 문제지. 아니, 아니, 왜냐면 이게 뭐 간식을 먹다가 이빨에 낄 수도 있잖아요. 있지. 그럼 이 친구들이 불편해해요. 그런 것도 이제 잘 캐치하는 편이고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네, 좀 많이 있어. 강북이는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왜 그럴까요, 저도? 제가 모르겠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 리아 어딨어, 리아? 봐봐, 리아 계속 찾고. 뒤에 있겠지. 리아 어딨어, 리아. 리아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 일을 보고 있으면 리아가 화장실에 들어간 거 모르고 있을 때 상화 씨는 난리 나요. 어? 어? 리아 어디 갔지? 리아, 리아! 또 일이 있어요. 열심히 응원한 거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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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이게 아니.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이제 닫았는데 밖에서 이제 가가지 멍멍이 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갖고 밖에 지나가는 멍멍이 소린가 보는데 왜 이렇게 짖지? 막 이랬죠. 아, 맞아. 거기서 TV를 그냥 보고 있었어요. 겨울에. 그게 리아였던 거예요. 제가 모르고 묻는데 제가 모르고 묻는데 닫은 거예요. 엄청 혼났겠다 그때. 아, 엄청 혼났겠다. 엄청 혼났겠다 그때.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울었어. 어떡해. 아, 뭐 한 시간? 아니, 아니, 아니. 30분? 30분이야. 30분 아니야. 5분도 안 있었어. 그런가? 그래서 이거 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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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저는 이제 이 정도 온도거든요. 그래, 보통 그렇게 해야죠. 상화 씨는? 상화 씨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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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담요로 감싸줬죠? 이 차가워. 하나도 안 차가웠어요. 5분도 안 있었으니까. 멈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온도가 달라요. 요즘 제 주변에도 이것만 먹더라고요. 요즘 이것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보면은 이 디자인이 뭔가 좀 한국적이야.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게 저는 처음에 개인 줄 알았는데 종이오라 그래요. 얘 이름이 세로구미라고 합니다. 아 이게 디자인이 도자기 같은데요. 이게 한국적이지 않습니까? 이름도 세로, 산도 예쁘다. 그런데 캠핑 같은 데 가면 이거 들고 가다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페트병으로도 나왔어요. 페트병으로. 부드럽고 산뜻합니다. 세로. 두 분 추미는 뭐예요? 옛날에는 게임을 많이 했는데 열쇠는 저는 게임 안 하고 그냥 둘이 강아지랑 노는 거? 산책하는 거? 그게 좀 행복인 것 같아.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딱 좋다. 아니 개 키우는 사람들은 그게 춤일 때가 개들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목표가 있어요. 해외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서 같이 해외여행을 하려고. 어디 가고 싶어요? 일단 일본은 집이 있으니까 일본은 한번 가보고 그리고 또 하와이도 가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돈 줘 주세요. 이거 던져달라고 준 거죠, 이거? 네. 근데 리아 진짜 잘 컸다. 진짜 잘 컸다. 이게 진짜 행복한 개들이 이래요. 누구한테나. 사실은 저는 빨리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 뭘요? 찌개를. 리아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어요라는 걸. 같이 만났으니까 솔직히. 그치. 그래서 이제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가 나왔거든요. 너무 잘 컸어요. 근황. 근황.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아 저 봐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60만이거든요, 구독자가. 근데 이제 80만 되면 이상하실 거 같아요. 아 80만이 되면 이제 은퇴하시고? 왜냐면 제 구독자가 팬들이 거의 이상하실 거에요가지고 댓글이 거의 이상하실 거에요가지고 그럼 알겠다. 80만 되면 상하씨 드리겠다 했는데 조만간 될 거 같아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어요. 어 그럼 또 100만 되면 또 이렇게 아니요, 저는 거의 좀 쉬고 다른 거 많이 해야죠. 틱톡 하든 뭐 해야죠. 네. 상하님은 앞으로 계획이라도? 내년에 한국에서 평창에서 유스 올림픽 대회가 열려요. 네,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데 그걸 이제 계획 중에 있고 열심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정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두 마리 강아지를 제가 안고 있을 거고요. 두 분이 오라고 할 거예요. 딱 났을 때 누구한테 가냐? 아하... 안 해봤어, 해보고 싶어요. 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부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오고 그냥 지금 내려놓으면 오빠한테 갈걸? 일로 와 안 해도 돼, 이거. 그냥 그냥... 자기만 해, 자기만 일로 와. 비참하네. 리아도 이럴 때는 저한테 올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몰라, 리아는 몰라. 리아는 몰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리 와 한 번 해볼까요? 간부가, 일로 와. 이거 좀... 이건 안 오면 혼날 것 같은데? 이리 오세요. 어이구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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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